청년들의 탈부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날이 갈수록 높아진 부동산 가격으로 주거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 청년과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해서 전월세 중개수수료 지원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훈 부산시의회 의원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부산 지역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현재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된 올해의 경우에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부산 시민이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여 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거든요. 이 중에서 20대, 30대 청년층 인구는 약 75%인데요. 이미 부산의 인구 유출 문제는 어제 오늘이 아닌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층 고용 효과까지 겹치다 보니까 탈부산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지난 5년간 부산시 청년 인구가 7만여 명이 부산을 떠났는데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나 주거비 부담이 계속된다면 이 상황이 계속 악화들이라 생각합니다. 네, 청년 인구 유출 문제의 원인으로 주거 불안정을 지적을 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시에 촉구를 했습니다. 시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은 좀 다양하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 문제 해결을 촉구한 이유도 짚어주시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고용 쇼크,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 경제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청년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무력화된 상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나 수치상으로 본다면 올해 3분기 부산 청년 실업률은 10.6%인데 전년도 동기 대비해 7.9%에 비해서 약 2.7%가 증가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취업을 해도 또는 취업을 하지 못해도 비싼 주거비로 인해서 기본적인 삶의 터전조차 가질 수 없는 게 현재 청년들의 현실이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지만 결국에는 주거 문제 해결이 먼저 수반되어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청년들의 주거 안정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산시는 최근에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확대 방안을 내놓았거든요. 이러한 정책도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나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충분하지는 않겠죠. 최근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보금자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형 원룸 월세 가격에서 전국 평균 임대 수익률을 보면 전국 평균에서는 4.7%인데 부산은 5.8%이고요. 월세 보증금 또한 수도권 평균은 7.4%인데 이에 비해서 부산은 4%나 높은 11%입니다. 계속해서 부산 청년들은 원룸 주거마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공공주택 확대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높아진 부동산 가격 대비 부동산 복비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제는 이를 지원하는 정책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주택 평수 확대 등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소권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우선 경기도의 경우에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1억 원 이하의 주택매매 계약이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부동산 중계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서울의 일부 구에서는 청년 임차인 중계보수 감면 정책을 실시를 해서 한도액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중계보수의 20%까지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부동산 복비가 너무 비싸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이와 함께 저소득층 또는 청년 세대 등의 주거 취약계층에게 중계보수 감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이러한 주택시장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권익위에서 공고사항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앞으로 중계보수 감면 제도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추후에 중앙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겠지만 부산시가 코로나19에 앞서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 세대를 위해서 선도적으로 청년 주거안전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훈 부산시의회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